경상과 대구를 가로지르는 남청면 줄기 따라 우리 교회에 많은 마을 경상 살아 윗마을 대구 살아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네 교회 한번 와보세요 보기엔 그냥 쉬고 교회지만 온라인에서 받지 못한 일회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 중방에서 무릎뚜운 교회차 타고 대구에서 가족 함께 승용차 타고 태평에서 두벅두벅 걸어서고 어선도서 왔자 직걸 결혼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오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행복해요 오랜만에 우리 만나 행복한 예배자 만들어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오시면 모두 모두 행복해요 오랜만에 우리 만나 행복한 예배자 만들어요 해피 잔토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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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